2022년 4월 29번 문제고 이 문제가 이제 원문에서는 문법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이제 가면서 어떤 문법이 일주일 처져 있었는지 같이 봐줄게. 첫 번째 문장 보면은 The actual problems of monopolis are caused by statism and not capitalism. 자 우리 모노폴리가 독점이잖아. 독점에서 실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유발되었는데 statism 그러면 이제 국가 통제주의라고 나와있지. 뭔가 이제 국가가 막 참여를 해가지고 통제하고 이런 국가에서 유발이 되어지지. 자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유발이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래서. 우리가 독점하면은 굉장히 자본주의에서 일어날 것 같잖아. 자본주의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어떤 그 개개인들의 그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독점 이러면 일어날 것 같은데 국가 통제주의 같으면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뭔가 이 독점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는 국가 통제주의에 의해서 이 독점의 실제적인 문제를 유발된다고 나와있어. 자 under a statist social system. 자 이게 국가 통제 사회의 체계 하에서는 taxes, subsidies, tax and regulations. 자 이제 세금과 우리 subsidies 그러면 보조금 그리고 관세 그리고 어떤 규제들이 종종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동사가 중요한 게 protect가 들어가야 돼. 무슨 역할을 하냐 보호하는 역할을 해. 자 우리 existing large players in the marketplace. 시장 체계에서 large players가 어떤 큰 운동선수가 아니라 대기업이야 대기업 그치. 기존에 있었던 대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 그러면 지금 벌써 냄새가 나지 않냐. 자 이게 국가 통제 하에서 대기업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대기업이 독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지 이제 밑에 나오겠지. 대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또 이제 players 이러한 대기업들은 종종 사용을 하는데. 자 크로니, tactics. 우리 tactic이 전략이잖아. 우리 strategy랑 똑같은데 이제 크로니가 니네가 클론이 아니다. 어떤 식민지 이런 게 아니라 크로니가 밑에 정실이라고는 알지. 이게 정실이 뭔가 이렇게 끈끈이 정에 이끌리는 관계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전략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에 이끌려서. 자기들끼리 어떤 뭐 연관 지어서. 자 이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To retain or expand protection. 그런 보호를 유지하거나 확정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딱 독점이잖아.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막 전략을 짜가지고. 어떤 그 위에 놨던 보조금이나 택스나 이런 관세들. 이런 것들에 자기들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또 확장시키려고. 어떤 정실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어 중요한 게. 보호를 보호하고. 자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지. 어떤 방식으로 인지가. 우리 이제 콜론디에 나온단 말이야. 자 새로운 어떤 관세 그랬는데. 괄호를 묶어볼게. 그럼 여기서 얘를 꾸면 어떤 관세냐면은. Preventing foreign competition. 이 해외의 경제를 막는. 우리 관세라는 게 해외에서 물건을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 붙이는 관세잖아. 이제 해외의 경쟁업체를 막는다라는 얘기가. 자국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물건을 팔려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같은 상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라는 상품을 만들어. 근데 해외에도 A라는 상품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내게 더 잘 팔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상품에다가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내 물건 사지. 왜냐하면 내 물건이 싸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자기네만 보호를 받으려고 정책을 만들어서. 아 이게 관세 같은 것들도. 아 막 이제 자기네들 어떤 경쟁을 딱 막으려고. 이런 것도 뭔가 자기네끼리 전략을 짜가지고 막는 거. 자 그리고 Subsidy 보조금인데. 이제 보조금은 또 어떤 보조금이냐. Making harder for new players to compete with them. 자 여기 우리 원문에서 여기. 이 투부정사가 여기 밑줄에 쳐져 있었고. 얘가 이제 1번의 문법 문제였거든. 여기서 투부정사가 맞냐 틀리냐 그러는데. 이거 나랑 설명하고 소파하면서 내가 가끔씩 많이 얘기했어. 가끔씩 많이. 자 Make 가목적어. 그 다음에 진목적어고. 자 여기는 For new players는 투부정사가 의미상 주어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오형식에서 우리 가목적어가 나오는 구절은 오형식인데. 많이 그렇게 가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가 Make. Find. Keep. Consider. 이 정도 동사 아니야. 그렇지. 자 이 동사들이 이제 가목적어 잇을 쓰고. 중요한 게 얘네는. 뒤에는 목적격어로 형용사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가목적어가 나오면 진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그 진목적어가 투부정사구나. 아니면 대절로도 나온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이 씻겨 있고 지금 목적격과 Harder 들어갔으면 벌써 이거 가목적어 문제구나. 딱 캐치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지. 자 그리고 어떤 보조금이냐. 만드는 보조금 이렇게 돼요. 누구를. 새로운 이제 플레이어즈가 여기서 이제 기업이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그들과 경쟁하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보조금. 자 그들이 가르치는 게 누구야. 아까 났던 대기업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도 자기네가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는 거지. 자기네는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새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못 받게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좀 당연히 경쟁이 안 되니까 독점이 될 수밖에 없고. Or a regulatory measure. 자 어떤 그 규제의 정책. 근데 그 규제 정책도 어떨까? 관계대명사를 풀어놨지. Large company has resources. 자 이렇게 to comply with. comply with이 뭔가 이제 준수하는 거니까. 자 이 대기업들이 이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가지는 그런 어떤 그 규제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다른 어떤 기업들 자원이 없어요. 그 어떤 규제 방칙을 따르려면. 근데 자기들은 comply with. 뭔가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는. 이런 어떤 정실적인 이 그 어떤 그 택틱을 써가지고 자기네 것만 딱 보호하는. 아 그러니까 여기 자 우리 두 문단을 딱 읽어보니까. 벌써 이 국가 통제주의 사회에서는 독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제 밑에 단락에서는 아까 우리 위에 놨던 우리 캐피털리즘. 사실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자본주의에서 독점이 많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더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on the other hand라는 연결사가 연결이 되지. 반면에 이렇게 돼요. 반면에 우리 그 이게 뭐냐. 자본주의 사회 체제 하에서는 the government has no say. 자 여기서 say가 말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발언권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는 발언권이 없다라는 거지. 인. 어디 속에서. 자 이렇게 두 개 괄호 묶으면 간접 의문은 병렬인데. 자 두번째 이 그 문법이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 여기가 dominantly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것도 진짜 많이 해줬어. 여기 간접 의문인데. 부사 형용사. 요즘에 모의고사 문법 보면 부사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그치? 더미넌트 형용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여기가 묻는 말이 그거야. 여기가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근데 니네 간접 의문 딱 풀면서 내가 여기 뭐 하우디 형용사 부사 붙는게 한 덩어리 의문사라고 얘기해줬고. 여기까지가 의문사고. 여기가 저거 메이부터가 동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문장 동사가 become 동사야. 자 비동사나 become처럼 이형식 동사는 뒤에 절대로 부사가 못 오고 형용사가 와줘야 돼.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단 말이야. 이게 도미넌트 리로 나왔었는데 틀렸지. 그치? 도미넌트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발언권이 없는데. 어디서 없냐는. 한 회사가 얼마나 그 회사의 어떤 그 산업화에서 우위가 될지. 그러니까 지배적이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배가 되든지 이런 거에 대해 발언권이 없어. 아까처럼 국자통제 하에서 자기네들끼리 우위를 차지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발언권이 없고. 또는 how companies take over and merge with one another. 자 어떻게 이 기업들이 우리 take over를 인수하는 거지. 이제 merge가 합병하는 거란 말이야. 서로 서로 어떻게 인수를 하고 합병하는지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없어. 이 자본주의는. 자 게다가라는 연결사는 게다가가 나오면은 저번에 자주 얘기했지만 이제 게다가는 앞에 문장의 뒤에 어떤 첨가 얘기가 나오니까. 뭐 자본주의가 이 개개인들이 하는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겠지. 게다가 the capitalist society. 자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doesn't have a right to violating taxes, tax subsidies or regulations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자 라이트 바이올링이라는 게 이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tax 그치 관세 그리고 아 관세란다 세금 관세 보조금 그리고 규제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얘네는 막 권리를 침해할 만큼 야 뭐 너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이런 게 없어 자본주의네. 자 그리고 3번에 밑줄이 favoring이 들어갔는데 분사 문제잖아 그치. 우리 favoring 동사로는 뭔가 유리하게 만들다 이익을 주다 이롭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자주 얘기하지만 분사는 뭐 과거 분사 현재 분사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꾸미는데 뒤에 anybody라는 목적어가 붙어 있잖아 그치. 누구든지 이롭게 만드는 이롭게 하는 이렇게 능동의 의미니까 favoring에 맞게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아까 우리 국가통제주의랑 좀 반대를 보면 얘네들은 딱 대견만 독점적이야. 근데 얘네 누구든지 이롭게 하는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이 이 문법이 원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문법이 중요해서 우리 노을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end를 앞에 안 붙여도 상관이 없고 문제가 얘가 어떨 때 쓰냐면 앞에 부정어가 들어가. 부정어 낫으로 표현할게. 낫이 들어가고 뒤에 노을이 나면은 앞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라는 얘기야. 둘 다 지금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어지는데 문제가 부정어라서 뒤에는 주어동사 도치 구문이 이렇게 나와. 노을이 들어가면은 원래는 문장 it 해지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부정어 도치는 의문사 도치기 때문에 해지를 그대로 앞주 앞에 빼는 게 아니라 이 해지에 숨어있었던 더즈를 빼고 이렇게 도치를 시켜줘야 돼. 어쨌든 다시 말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 이렇게 누구든지를 뭐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해줘야 되겠구나. 여기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세금과 관세 그리고 보조금 이런 규제에 대한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 그것은 또한 antitrust law라는 게 독점금지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독점금지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독점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대. 자 그러면 undercapitalism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는 dominance can only be achieved by becoming really good at white wedding. 그 우위라는 거 다시 우위가 이제 내가 어디로 올라서냐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위가 좀 반대가 독점이잖아. 아까처럼 내가 이제 막 독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위라는 것은 단지 성취가 될 수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되냐면은 정말 비구대 잘하면 돼. 뭘 잘해. 네가 하고 있는 것을 잘하면 된대. 자 그리고 이제 4번의 문법이 왓이었는데 야 우리 왓은 진짜 이제 토 나오지 않냐. 근데 엄청 얘기했지.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목적 없잖아. 뒤에 목적어도 없고. 그러면 와 들어가지 뭐. 그치. 네가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너 능력에 따라서 우위를 차지한다라는 얘기. 아까처럼 무슨 국가통제주의처럼 자 대기업들이 다 독점을 하고서 어느 누구도 걔네랑 경쟁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야. 네가 잘하면 우위가 돼. 그치. 이게 정말 자본주의 정책이지. 그치. and to maintain the meanness. 그리고 그런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continue to stay ahead of the competition. 자 너는 계속해서 그 경쟁에서 ahead 가 이제 앞서 있는 거지. stay ahead 라는 거.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너는 똑같이 그 우위를 유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본주의야. 어떤 그 뭐 정부의 개입도 없고 어떤 독점도 없고 그치. 자 그리고 which is. 자 이것이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c as a as b는 너의 우위와 prophecy. 네가 내는 그런 수익을 뭘로 여기냐면은 assign. 자 지금 하나의 sign으로 보는데 자 5번에 이제 그 아까 원문에 나왔던 문법이 됐이였는데 자 볼 것도 없이 뭐 동격 접속사 물어보는 거지. 앞에 어떤 sign. 자 이렇게 뭐 눈에 보이잖아요. 추상적인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면은 뒷문장이 완전한지만 봐주면 되는데 there is. 너무 단순하지 않아. 자 동사 주어 있으면 끝나는 문장이잖아. 이건 문장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시 들어갈 수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본주의 하에서는 우위라는 걸 유지하려면 너가 계속해서 어헤드 그냥 앞에 있으면 유지가 되고 그게 아 너의 우위와 이 어떤 그 수익 그런 이윤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sign으로 보여진대. 어떤 sign이냐. 아 돈이 있겠구나. 어떤 돈이야. 우리 돈을 벌다 할 때 make money 쓰잖아. 거꾸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수동구조로 벌 수 있는 돈이 있겠구나. by others as well.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러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나도 내 일을 잘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우위와 수익을 보면 자본주의에서는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sign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국가 통제하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우위를 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떤 자본주의 사회와 그리고 국가 통제 하에서의 뭐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우리 소재가 뭐였어. 독점이지. 독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고 자 요거는 이제 단어를 좀 잘 봐주고 음 연결사가 들어갔는데 내가 이걸 좀 봤을 때 순서를 끊을만한 거 아니에요. 딱 딱 끊겨 얘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두 가지 비교인데 뭐 여기에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지금 그 어디야 그 그 국가 통제주의 얘기고 그치? 여기서 이제 캐피털리즘에 그 캐피털리즘에 대한 얘기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라서 크게 어렵지 않아 순서를 끊기가 뭐하고 자 여기서 연결사만 좀 보면은 이제 뭐 여기 폴덤 월이 보이고 음 온디아드랏 그치 온디아드랏 근데 요것도 어렵지가 않고 여기 소재랑 뭐 그 제목을 하나 찾아라 그럼 뭐 이거 뭐고 있어. 그냥 독점인데 뭐 이제 독점 어디 누구와 누구 사이 독점이냐 뭐 아까 얘기했던 캐피털리즘과 지금 그 어떤 그 저기 국가 통제주의 그치? 에스테이티즘 이 사이에서의 어떤 그 차이점 그 정도 얘기해 주니까 요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그거 저기 그걸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